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티오네즈는 죽어 지옥과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4시간 만에 그의 영혼을 육체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든 심장을 꺼내 불못에 던져버리고 새의 심장을 넣어준 놀라운 간증입니다. 나의 이름은 티오네즈이며, 누우 멕시코의 파밍턴에 살고 있습니다. 1995년에 나는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술을 마셨고 마약을 복용하였으며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하루는 마약화다 복용으로 인하여 내 심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죽었습니다. 내 심장이 멈췄을 때 세상의 소란은 점점 희미해져갔고, 전적인 어둠이 내 위에 임했는데, 그때 내 심장에서 3마리의 귀신이 나와 요란스럽게 웃으며 창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내 몸을 떠나면서 한 바퀴를 돌았는데, 내 뒤에 예수님에서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는 금같이 빛나는 흰색이었으며, 흰옷을 입으셨고, 금으로 된 어깨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금으로 된 신을 신으셨으며, 걸으셨고,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위에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의 영혼으로 주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께로 다가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분은 매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내 옆에 있었다. 나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몇 년 전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나는 할 수 없어, 난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하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달아나며 말했을 때는, 인생이 30년은 더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으며, 나를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로 걷기 시작하였는데, 그 길은 깜깜하였으며, 오직 예수님만 비치셨습니다. 곧 나는 사방으로 둘러싼 귀신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만 저의 유일한 방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내가 교회를 장난으로 다니며, 요나처럼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에게서 달아났던 것처럼, 저는 수년간 하나님을 달아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께 잡혔다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장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저기 앞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 어떤 빛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주님은, 저분이 무엇인 것 같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님, 저건 지옥에서 나오는 불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보려고 우리는 가까이 걸어서, 계곡에 툭 튀어나온 돌출구에 이르렀는데, 그 계곡은 2마일 정도로 깊어 보이고, 온통 주황을 띈 붉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워 다리를 덜덜 떨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곳에 영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래로 내려다보지도 못하고, 주님대로 뛰어갔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옥으로 내려갔는데,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의 영혼들로 가득하였고, 귀신들은 곳곳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 속에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며, 비명과 외침들이 모든 것에 가득했었는데, 거기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과 나는 계속 걸어서 수만 군데의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불길이 지소서 오르고 있는 어떤 한 구덩이가 비어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시길, 이것은 귀신들이 너를 위해 바놓은 구덩이다. 그때 나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며, 주님, 여기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었어요. 나는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빌었어요. 요나처럼 나는 지옥의 뱃속에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 격리된 공간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게 잘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여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점점 크고 분명하게 들렸어요. 주님, 그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그에게는 키워야 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를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 저의 아내의 소리입니다. 주님,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제게는 키워야 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수 없어요. 저의 가족은 제가 필요해요. 나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으나, 거기에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나는 다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기다림 같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울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기회를 한 번도 주겠다. 그것은 너의 아내가 너를 구해달라는 기도와 믿음 때문이다. 너를 다시 세상에 보낼 때는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래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수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곳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영혼을 구하는 데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방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엄청나게 큰 TV 화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나의 각오와 현재와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의 때까지의 나의 일생을 보았어요. 그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세상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걷고 해기하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더 이상 나와 장난하지 말라고 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여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뒤에 숨어서 죄의 된 자신을 가리고, 죄의 된 행동을 감추며, 죄의 가운데 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입술로는 나를 경애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기를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들은 것은 참이니라, 귀인은 자는 들을지니라, 그로하여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니라고 하시며, 제게 세 가지 성경의 경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 구절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희에게 이를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며, 우리는 황금으로 된 길로 황금으로 된 문들을 지나 걸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셀 수 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성경에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한 자들과 애원자들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모두가 행복으로 넘쳐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이 가득하였으며, 나는 큰 기쁨과 평강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걸으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게 큰 시계를 보여주셨을 때, 바늘은 열두시에 거의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으며,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 가기 싫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라고 하였으나, 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길의 지구는 조그마한 골프공만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몸이 누워있는 방으로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심장이 있는 대로 손을 뻗어 내 심장을 이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심장을 꺼내셔서 불못으로 던져버리시고, 새 심장을 넣으셨는데, 그때 한줄기의 강선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와, 심지어 살가시나 뼈도 예수님의 말을 듣는구나. 나중에 나는 성경을 보다가 예수결 36장을 찾게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울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몸에 다시 넣으셨으나, 새 심장은 아직 뛰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아직도 기도하며, 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방에 수천의 천사들로 가득해졌으며, 그들은 내가 들을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음악 자체가 압도적이었어요. 한 천사가 지휘를 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고 계신다. 그러자 모든 천사는 찬양과 경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내려와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었습니다. 술과 마약은 내 몸에서 나갔어요. 그것은 따뜻한 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니 내 몸에 있던 모든 어둠은 떠나버리고, 전적으로 희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갔던 천사가 한 발자국 앞으로 다시 말했어요. 성령께서 오신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다시 찬양하고 경비하였어요. 성령은 내 위에 오셨으며, 나를 덮으셨습니다. 나의 영혼은 기뻐 펄쩍펄쩍 뛰었어요. 드디어 나는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은 전기와 같이 뜨거웠으며, 내 뼛속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천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찬양하였어요. 주님은 아들아, 가서 내가 내게 나타내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는 손가락으로 내 심장을 만지셨는데, 그때 심장은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나는 몸이 싸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괜찮아요? 하고 묻더니 울기 시작하였어요. 심장 주위에는 여전히 통증이 있었으며, 수술을 받은 것처럼 느꼈어요. 나는 약하였고, 목이 말랐는데, 내가 맨 처음 청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여, 그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나는 무릎을 꿇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3시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삶은 달라졌죠. 나는 반항적이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무릎 꿇게 하셨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울며, 자비를 구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나는 예전에, 나는 지옥가게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주님의 보여주시기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죠. 이제 나는 주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과, 나의 가족과 주님이 주신 사역을 평생토록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며, 악을 심은 자는 그와 같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배의 충만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곧 다가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우리의 책은 펼쳐지게 되며, 당신은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없애지 못하는 애약 시간입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이 마지막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의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조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저에게 평강과 기쁨의 삶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증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바오 인디안입니다. 저는 파밍턴에 있는 포코너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1S의 천국가 지옥간정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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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